국내 블록체인 전문업체 아이콘루프가 전보통신기술부문 UN산화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과 블록체인기반 스마트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개발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블록체인 신기술 도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TU 스마트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의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자금투자 및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했습니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스마트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블록체인 부문 지식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아이콘루프는 향후 ITU와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전수, 사업 개발, 네트워킹 등 총 3분야에 걸쳐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스타트업의 성장 및 사업 확장을 우선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아이콘루프는 향후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규모 블록체인 행사와 마케팅으로 스타트업 인지도 향상 및 투자금 확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